내용 trait 뭐지? 음~~ 지 와 이거 어렵다 흣 이게 열쇠에 코인을 네 개를 먹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위인 애들은 쉽거든요? 아이고 저 밑에 두 개가 빡세다. 어떻게 하지? 아 저 밑에 두 개가 너무 빡세인데? 갈 수가 없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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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근데 이렇게 가는거 말고 저 위에 길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지름길 인거 같고 저 위로 가는거는 그냥 그냥 길 좀만 더 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다른 길로 가볼게요 안될거 같죠 안될거 같다 그냥 가자 아니네 이거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네 같은데 아니 여기 가는거 왜 이렇게 빡세져 한번에 두개 안돼 안돼 아 이랬는데 저기 위에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? 아 이거 못부개잖아 가 아니라 가잖아 아이고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야 망했다 이거 아니네요 아 망했네 처음 스타트를 무조건 이거 여기서 하나 먹어야겠다 포키스 포키스 오케이 그렇지 아 저기 어떻게 가지 진짜 아 아 아 아 일단 해보죠 이거 재수좀 돼 잠깐만 이거 그냥 가속 없이 가볼까? 혹시 되나? 혹시 되나? 아 그럴리가 없지 이게 연속으로 돼야 되는데 저 오른쪽까지 될까? 안 된다 안 돼 안된다 좋아 제발 위에서 내려오는 해골이 있던데 어 저 왼쪽 해골 타면은 되나? 그런가? 여기도 올라가는거 빡세요 생각보다 그건 나중에 해보고 일단 옮기면 일로 해볼게요 아 아 제발 저 밑에 거 두개만 하면 되는데 좋아 가냐? 가냐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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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그렇지 여기서도 살짝 그렇지 방금 떨어져 죽을 뻔했어 이걸 내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고로치 고로치 왔지 끝났지 이제 으 으윽 지나갔지 오케이 잠깐만 문 들어가는게 문제잖아 이제 아 아 여기서 내가 떨어져서 간다면 아 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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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 문은 그 벽으로 막혀 있어요 아 근데 이 문 들어가면 좀 위로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해 죽건네 근데 그러면 이제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? 안 돼 안 돼 이쪽에서 도전할걸 저게 지금 화살표 블록으로 막혀있어요 어떡하죠? 망했네 건너갈 수가 없어 오른쪽에서 했으면 되는걸 아 깨고 만다 아 아 아 오후.. 답답하네.. 아..왜 이렇게 안되지? 아..뭐..괜찮습니다.. 뭐..이런 맵이 워낙 많아가지구.. 와아..점프했는데.. 근데 아까처럼 열쇠를 먹어도.. 열쇠를 먹어도 문제에요.. 확실하게 딱 갈수가 없으니까.. 하아.. 하아.. 호캐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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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 호캐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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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! 쯔! 호캐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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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열쇠를 먹는거조차 힘든데 지금? 한참 걸리겠는데? 아... 왜죠? 왜 안되죠? 지금 연속 몇번째야? 이거 지금 어... 한 10번 연속 안된거 같은데? 잠깐 왜이래? 잠깐만 어우 진짜 왜이러지? 어우... 아... 아... 좋아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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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.. 마지막이야 자... 후... 갑니다... 야! 왔어!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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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방금 신발 사라질 뻔했어요 아... 아... 우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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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.. 제발 제발... 안돼! 안돼 안돼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뭐라고 쏘는거야 관심없어 깼어 깼어 아 신발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 수가 있어요 살짝 아 힘들었다 이걸 27초만에 깼다고? 대단한 사람이야 거의 뭐 막갖고만 그냥 한번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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